이게 좀 더 그.. 손에 무리가 없애요 으흠 그런 것 같애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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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일단 얘를 좀 치우고 으c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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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이가면 무게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요? 치우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확 가까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